아 소라 이슬까 우 소라 오 있지요 야 주꾸미 빨리 나와 주꾸미 쏠랑 밀타사피 쏠랑 와 진짜 보색 되가지고 잘 모르겠죠 소라 이슬까 우와 소라 있지요 안녕하세요 호두카는 화당입니다 오늘은 화난 아침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화날때 와서 잡아보는 거니까 그래도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바람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오랜만에 갈매기 쇼 한번 해볼게요 우와 그림 같네 자 바로 저기 보이는 섬이 하섬입니다 하얀색 파도 장난 아니죠 으아 가자 빨리 섬을 잡아버려 섬을 쏠랑 끝 자 섬에 진입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바지랑 양식장이 처음부터 시작되어 있구요 왼쪽에도 바지랑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양식장은 조심하시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섬 왼쪽 오른쪽 양쪽 둘중에 한간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랑 양식장 근처에서 양식장을 들어가진 않고 근처 바깥쪽에서 열심히 바지랑을 캐고 계십니다 우와 바람 자 뒤집어있는 소라 껍데기를 발견합니다 소라 이쪽 큰거 있을까 아 꽝 없지요 소라 있을까 꽝 없지요 이런 자 왕갱을 발견합니다 왕갱 있을까 우와 왕갱은 있지요 쏠랑 소라 껍데기 있을까 없을거 같은데 왠지 없지요 이런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역시 다음 밤의 해생인가 아 낮에는 보이질 않네요 자 왕갱 으아 왕갱 우와 왕갱 이쁘죠 노란색 왕갱 있지요 바로 이렇게 물이 안빠졌는데 이렇게 우와 돌쪽으로 보면 바위쪽에 보면 이렇게 갱이 붙어있습니다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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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갱 갱 솔랑 하나 둘 일타 2피 오 우와 일타 4피 갱 솔랑 오늘 바위쪽만 그런데 바위쪽에 주작이 있을 수 없죠 바위에 붙어있으니까 도움에 자 갱 갱 여기 하나 오 갱 솔랑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왕갱 우와 제 손가락 두마디 으 으 제 손가락 두마디보다 큰 왕갱 우와 둘 일타 3피 우와 대깔 이쁘죠 왕갱 또 우와 왕갱 솔랑 있지요 왕갱은 그 소라처럼 침샘 제거 안하고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약간 그 쌉쌀한 맛 약간 맵쌀이고동 이라고도 불리더라구요 이 사이즈가 제 손가락 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손가락 두마디 정도 돼요 이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구요 최고급 술안주죠 삶아서 얌얌 높은 자세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세로 보이지 보면 보이지 않고 지금 안쪽에 갱이 있지요 하나 둘 갱 솔랑 오늘 우리 세게 아예 보이지도 않고 갱은 보이긴 합니다 갱 하나 있고 여기 붙은 거 우와 갱 갱 사이즈 오늘 대박인데요 둘 여기 또 갱 붙어있죠 셋 와 주작이 아니라는 거는 이게 붙어있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빨판이 보이거든요 와 갱 솔랑 와 이 틈 안에 갱이 박혀있습니다 이렇게 갱이 박혀있고 여기도 왕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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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급 사이즈 우와 갱 우와 오늘은 완전히 갱파티네요 우와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하니소라 솔랑 자 이렇게 돌틈에 보면 여기 갱 보이시죠 돌틈에 우와 왕갱 솔랑 있지요 오늘 갱파티 역시 꽝은 없지요 으차 으차 아 자 갱 솔랑 또 어디다 찾아볼까 너무 작고 돌틈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우와 저기 하나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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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여기 갱 솔랑 이리다 이피 와 진짜 힘들다 아 이렇게까지 진짜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와 여기 뭐야 이거 구멍 속에 또 숨어있네 여러분 보세요 돌틈에 박혀있어요 돌이 이렇게 구멍났거든요 돌이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돌 구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와 소라 발견 소라 있을까 소라 꽝 이거는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소라 대박 낮에도 소라가 보이긴 하는구나 소라 소라 솔랑 있지요 와 소라 있을까 와 진짜 보색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지요 이야 아니 이렇게 잘 안보면 잘 모르겠네 진짜 와 갱죽다가 소라를 쏠라 합니다 자 여러분 완벽한 위장 자 근데 보이시죠 제가 너무 화면 가운데에 놔뒀네 자 갱 자 갱 솔랑 있지요 우와 갈 시간이 임박했는데 하나 둘 셋 우와 넷 넷 우와 1타 4피 솔랑 빨리 가자 안되겠다 반주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면서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나가려고 했는데 소라가 보인다 소라 있을까 우와 딸딱하다 있다 하하하 소라 있지요 와우 소라 굿 자 이제 간주시간이 돼서 퇴수하면서 바이지형하고 그 다음에 뻘지형 한번 공략해보도록 할게요 주꾸미 야 나와 너 나와 너 봤다고 야 주꾸미 빨리 나와 주꾸미 솔랑 와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소라 있을까 오 소라 오 있지요 소라 솔랑 지금 뭐 개조개예요 어 큰 거 어 뭐여고 개조개 같은데 우와 개조개 바지락 바지락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 어 지금 현재 바지락 사이즈도 좀 작고요 바지락 시야도 좀 작았다고 합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우와 주꾸미도 있네 주꾸미 오 그니까요 소라 안쪽에 막 들어있더라고요 땡기 잡았어요 묵어서 하죠 오 아 진짜 크네 이건 우와 풀치 와 풀치 솔랑 우와 대박 풀치 잡았죠 우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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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죠 풍압 겨울되면 엄청 커질겁니다 오늘의 최종조각입니다 오늘은 왕괭 어마어마하게 잡았고요 소라 한 7개 그다음에 주꾸미 하나 아 주꾸미를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자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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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잡은 거예요 네 오우 많이 잡았네 반여개가 잔다 보이네 반대가 보이지 안 보이네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거의 그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빙소야 빙소랑 속에 숨어있고 네 고맙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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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물 고맙괴 체크 체크